안녕하세요. 광동 프릭스 원딜 불송선규입니다. 일단은 저희가 준비했던 핀픽과 핀픽대로 좀 잘 된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. 일단 지금 세나의 티어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단 연습 과정이나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또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오늘 저희 세나... 이제 세라핀 조합을 썼을 때 뭔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좀 아니었다고 좀 아쉽다라고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연습하면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쉬웠을까요? 일단은 저희가 상대방이 트런들 루시아 밀려를 하면서 좀 아무래도 세나 세라핀이 뚜벅이 챔피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압박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의 조합을 좀 활용을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점에서 좀 아쉬웠습니다. 일단 저희 팀이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좀 서로서로 각자 집중력을 올려주면서 이제 역할 분담을 좀 서로 잘 맡아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커즈 형이 이제 커즈 선수가 좀 많이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커즈 선수가 잡아주면서 틀을 잡아놔주니까 저희가 흐름을 놓치지 않고 후반까지 잘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본인이 올라오는 이후로 데뷔 선수에서 승리했고 이번 주에 이번 분이 승리했어요. 이 연습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그 분은 어떤가요? 제가 올라오고 나서 일단 이 연습은 했지만 아직 이거에 그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팀들도 다 좀 이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앞으로 남은 연습도 정말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제가 이제 어쨌든 갑작스럽게 좀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아 이제 이제 너가 해야 될 것 같다 경기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바로 이제 1구속수에 합류해서 연습을 좀 했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커즈 선수랑 이제 뭐 두두 선수 다 뭐 뭐 불뚝 선수도 있고 안들 선수도 있고 다 너무 잘 챙겨주기도 했고 연습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틀에 이제 연습하는 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좀 이제 노력도 열심히 했었고요. 네. 그래서 좀 형들이 너무 잘 잡아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잘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. 어 일단은 좀 크기 압도되는 부분에서 확실히 lck가 팬분들도 많이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아 이게 lck였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그 감정과 동시에 어 조금 더 어 좀 뭔가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어 재밌겠다 좀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 다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일단 cl에서 해볼 때와 이제 lck에서 해볼 때와 좀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1군 선수들이 확실히 좀 단단하고 확실히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엄청 세세하게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. 그래서 아 야 그래서 이게 1군과 2군의 차이였구나라는 걸 좀 해보면서 느꼈고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조금 더 이제 연습해보면서 아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겠다라는 그런 플레이를 조금 더 보완할 생각입니다. 어 일단 첫 제가 이제 콜업이 되고 나서 상대가 이제 kt라는 걸 들었을 때 어 상대 바텀 듀오 그래도 되게 베테랑이시니까 어 그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연습도 하면서 형들이 잘 잡아주면서 저도 이제 연습 과정에서 자신감도 붙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저 스스로 계속 자신감을 불어넣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데포트 베릴도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자신감으로 밀어붙어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어 저는 이제 어느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제 닉네임같이 이제 불같은 화끈한 좀 플레이 공격적이고 상대가 만났을 때 되게 까다롭고 라인전부터 되게 힘들다는 걸 좀 느끼게 하는 선수였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게임 쪽으로도 말고 외 쪽으로도 팀원들을 잘 딱 가다듬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시원한 성격이 되고 싶습니다. 어 저는 사실 데포트 선수가 그래도 좀 데포트 선수처럼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이제 뭐 게임 플레이 쪽으로 되게 공격적이시고 라인전도 엄청 강하시고 그리고 또 외 쪽으로도 너무 좋은 얘기를 또 많이 들어서 아 정말 데포트 선수같이 정말 외 쪽으로든 게임 쪽으로든 다 닮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 확실히 상위권 원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뭐 일단 저희가 연승 흐름도 이어갔고 연습 과정에서 좀 단단하게 잡아본다면은 확실히 이겨볼 만한 상대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올라오고 나서 이 연승을 하게 되어서 일단 정말 기쁘고요.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앞으로 남은 경기도 화끈하게 제 닉네임처럼 불같은 경기력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